애기 고릴라도 지금 배고파가지고 휴게소 얘기 듣고 싶대요. 애기 고릴라 배고파요? 그래요 맨날 배고파요. 아침을 못 먹은 우리 애기 호띠. 애기 고릴라. 정현우씨가요. 혼자서도 잘 노시는 호디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제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면요. 고릴라 아빠 엄마 아기 가족들 다 나와있거든요. 엄마 고릴라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저기 있는데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혼자 잘 노는 호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귀성길이 지루하다면 보는 라디오로 신나게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휴게소 문자예요. 4442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주휴게소 고기서 파는 핫도그가 제가 먹어본 핫도그 중에 제일 맛있어요. 납품 다니면서 일주일에 3번은 먹네요. 8898님 예산휴게소 사과돈가스. 사과돈가스. 사과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끝내줘요. 휴게소 내 의조은 형제 테마 관장도 있어 아이들 교육도 좋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상가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다영 씨는요. 이천에 있는 마장휴게소는 휴게소계의 베버리일스라고나 할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게다가 지금 이선자 씨, 김현민 씨 두 분이 한꺼번에 통도사휴게소를 추천해 주셨어요.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에 산양삼 전복 삼계탕 정말 끝내줘요. 이선자 씨.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통도사휴게소에는 전병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 만들어 팔더라고요. 고수완이 너무 맛있어요. 김현민 씨. 이렇게 두 분이 통도사휴게소 말해 주셨네요. 아유 맛있겠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 소개해드린 다섯 분께는 모두 커피 도넛 세트 바로 드실 수 있게 쿠폰 보내드립니다. 켄의 노래 듣고 올게요. 0854님이 신청하셨어요. 연애생의 봄날은 이름에 남은 뿌듯간을 내 세상처럼 누려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